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 그리고 10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리하여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킨 나시린이자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삶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웠고 제사장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변화하는 시대의 중심에 서 있었으며 사울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려는 격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 없이 이제 홀로 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시며 여전히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에서 26장 그리고 10편 54편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멸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삼천마리오 염소가 천마리이므로 그가 갈멸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구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족숙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열 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멸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어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야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멸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 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 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메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를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야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엘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와 양 5마리와 벚궁국식 5세야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엘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엘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곤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게이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잔인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미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위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야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박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위시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느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위시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위시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다위시의 전령들이 갈맬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위시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정은 내 주의 전령들의 80길 종인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다섯과 함께 다위시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위시의 아내가 되니라 다위시 또 이스라엘 아이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위시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사무엘상 26장 십사람이 기부하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위시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위시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위시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오므라 알고 이에 다위시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위시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아들 군사령관 아부넬이 머무는 곳을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위시 햇사람 아이멜렉과 수려아의 아들 요하베아우 아비세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세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위과 아비세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 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부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세가 다위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위시 아비세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위시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지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위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위시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위시 백성과 네레아들 아부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부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부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위시 아부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하니 사울이 다위시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위시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위시 이르되 내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미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려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위사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 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위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벗어서 한 소녀를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유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제게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사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위세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위사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위신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10편 54편 다위세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위시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이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오늘의 말씀 3회 일상 25장에서 26장 그리고 10편 54편에 등장하는 성경 7위 즉 공간은 라마, 바란광야, 마운, 갈멜, 하길라산, 10광야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다윗, 나발, 아비가일, 아히노암, 미갈, 사울, 아브네일, 아비세입니다 오늘은 갈멜 그리고 하길라산과 10광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 10여 년간의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백성들의 밀고로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울의 공안정치와 다윗에 대한 마타도어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흑색 선전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은 도망나온 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가 바로 나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도 그일라 성업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고 나발의 양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는 등의 일을 바라보면서 일반 백성들이 다윗에 대한 오해를 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백성들의 평가는 나발 사건을 통해 도망자 다윗으로 보는 나발의 유형과 그 반대로 보는 아비가일의 유형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날은 수수대와 같은 날로 수확의 날이자 축제의 날입니다 특히 양 3천마리와 염소 천마리를 소유한 부자 나발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나발은 수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베풀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사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화가 난 다윗을 만나기 위해 당장 집에서 준비한 음식의 규모만 보아도 대단합니다 3일상 25장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와 양 5마리와 볶음국식 5스와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윗이 소년들을 통해 나발에게 양식을 구한 이유는 그동안 다윗이 나발의 양떼들 곧 그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완벽히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발은 자신의 양떼들을 돌봐주고 재산을 증식해준 다윗에게 응당 대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감사의 대가는커녕 오히려 다윗을 모욕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은 골리아스를 물리친 다윗, 왕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인 다윗 그리고 그동안 자신의 재산을 지켜준 다윗 일행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나발이 다윗에게 그렇게 한 이유는 갈멜 지역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갈멜은 마운에서 살던 나발의 생업이 있던 곳으로 풍요로운 지역이자 사울의 기념비가 있는 곳으로 나발은 갈멜에서 양털을 깎았습니다 부자였던 나발은 아마도 그 지역의 유리였을 것입니다 갈멜은 동산,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갈멜은 헤브론에서 남동쪽으로 약 13km, 마운 북쪽으로 약 2km 지점에 있으며 유다지파의 오래된 성업입니다 여기에서 갈멜은 이후 엘리야 선지자가 바할 선지자와 대결했던 갈멜산과는 다른 곳입니다 나발은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자신이 다윗에게 진 신세는 기억하지 않고 도망자 신분의 다윗을 초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발은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나그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지 않는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로 인해 분노하며 나발을 응징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 등장한 나발의 아내 아비가엘로 말미암아 다윗이 큰 위로와 용기를 얻습니다 도망자 다윗에게는 나발처럼 사울 편에 서서 적대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아비가엘처럼 사울의 흑색 선전에 넘어가지 않는 백성들도 당시에 상당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엘은 지금 당장은 사울의 철권 통치가 기승을 부리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니 나발을 죽임으로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발목을 잡힐지도 모를 오점 따위는 남기지 말라고 충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가엘의 말을 듣고 다윗이 그녀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발은 죽고 아비가엘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나발 사건 이후 다윗은 600명과 함께 하길라 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백성들의 밀고로 인해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당하게 됩니다 3엘상 2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십사람이 기부해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이때 다윗이 십광야에서 위기 상황을 겪었은 비탄시가 시편 54편입니다 하길라 산에 하길라는 건조한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십광야의 십은 녹다 흐르다 라는 뜻입니다 십성읍은 십광야 인근의 유다지파 성읍으로 회부론 남동쪽 약 6km 지점에 있습니다 십성읍은 이후 로브암이 남유다를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할 때 이곳도 포함됩니다 십성읍은 오늘날의 텔지프로 추정됩니다 십성읍의 십광야는 높은 초원지대로 근처 광야들을 내려다볼 수 있고 몸을 숨기기에도 적당한 곳입니다 십광야와 하길라 산은 작은 구름들이 많은 산지 지대로 지형이 험하고 석회암 동굴들이 많아 은신처로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다윗을 잡기 위해 사울은 3천명의 특수부대와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립이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있는 사울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군대 3천명을 일부러 잠들게 하신 후 다윗 한 명을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아비세와 함께 적진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됩니다 3의 일상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는 요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엔게디 어느 굴에서 얻은 첫 번째 기회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다윗이 사울 왕의 겉옷자랑만 배워나왔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일도 자책감을 느끼고 하나님께 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극적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를 던져버린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비세가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을 선택합니다 이는 다윗이 손대지 않고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흥 받은 사울을 살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다윗을 보시며 크게 기뻐하십니다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간 다윗은 사울 진영 건너편 하길라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백성들과 아부넬에게 자신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있으며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합니다 하지만 사울이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함으로 결국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흑암 속으로 내려가는 절망의 사닥다리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 밀착되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올라가는 희망의 사닥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보구마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 권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ata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